아유 아유 금화가 쓰레기 버려져 있잖아 네 그런거 같아요 위에도 먹을거 있었던거 같은데 바짝였는데 아 여깄다 브로드헤드회사 어 여기도 올라갈수있네 여기 올라가봤자 잖아 여긴 내려가구요 어어 제가 반대편을 볼때 지금 번개때문에 자 빨리 먹고 도망가고 어둠에만 있으면 날 발견을 못해 아 번개때문에 발견할수도 있지만 번개때문에 너무 가까이있으면 안되겠다 번개가 번쩍하면은 저 왼쪽에 저 동그란게 있죠? 저기 하얀색으로 바뀌면 내가 들킬수도 있다는거거든 아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자 잠금해제 아 잠마 일단 안에 누가있나 볼까? 어 소리가나는거 보니까 누가있어요? 근데 자고있는거 같애 지금 게다가 4개네 아오 아 들켰어 야야야 일어나 일어나 오오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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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? 왜 하고 끝이야? 원래? 뭔가 들키면 뭔가 대박 날줄 알았는데 들켜도 심각하진 않네요 들키면 대박 심각할줄 알았는데 어 내 저기 아 제 다른데로 이렇게 보고있구나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걸로 지금 오 날 여긴 애 못찾아? 아 아 또 또 또 또 또 또 여기만 올라가면 못찾지 아니 쟤 바보들인가? 왜 여기만 올라가면 못찾아? 어? 여기 뭔가 있네요 아 저기 저기 위로 올라가보자 저기 저기 있죠 이거 파란색 야 두 번이나 시도했으면 애들이 의심병이 도져야 될텐데 오오오 아 화살 쏘는구나 아 처음으로 한 번 죽어봤어요 그냥 한 번쯤 죽어봐야지 어떻게 죽는지 알 거 아니야 자 대충 알았구요 저장은 체크포인트부터 하는 방식이네 자 왜냐면 이걸 아까 먹었었는데 지금 또 있다는 거 보면 있는 거 보면 자 화살 아 이쪽으로 오고 있군요 타이밍을 잘 봐야 되네 어그로 끄는 기술은 병 던지기 있어요 병 던지기 병 던지기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네 뭐하는 데지 어 이런 아래에 돌오라 어 뭐야 야 표현 잘 해놨다 여기는 무슨 창고 같은데요 뭐 훔칠 거 있나 볼까 어 어 뭐야 음식 음식은 어따 쓰지 나 에너지 채널 데 쓰냐 어 여긴 어떻게 올라가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서 뭐라고 뭐라고 소위 뭐라고 하는데 어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퐁 하막이 돌아왔네 네 돌아왔네 어 자자자자자 오케이 지금 갔으니까 올 때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 빨대야 돼요 하나 틀리면은 소리가 나나봐 오케이 틀리면 소리가 나나봐 소리가 자 문 닫구요 자 문 닫구요 오오 일단 밑에 내려왔으니까 예 내려온 김에 이것저것 다 훔쳐보죠 돈뭉치 이거는 어디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피해서 하는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그 훔치는 것 같은데 자 브로치 아 저기도 있네 뭔가 누가 자는 소리가 들려구요 베릭스 베릭스 벌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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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문 닫구요 어 여긴 너무 밝은데 자 일단 불을 꺼요 어 뭐야 불 껐는데 경비상태가 되어버렸네 어 불 끄면 안되는구나 아니야 아무도 없어 빨리 경비하던대로 가 에이 됐어 잊어버려 라고 하는거 같은데 아 여기로 숨을 수가 있구나 오오 그니까 그 훔치는 물건은 바로 돈으로 들어오는거 같아 오오 오오 나 어떡하지 야 이씨 병원 병원 질려 오오 아 필요없군요 안되는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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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전투하면 안돼 음 대략 알겠어요 이걸로 그리고 튀어나가는게 아니야 튀어나가기가 있어요 계속 튀어나가기 했는데 지금 은초대 은초대 오오 천천히 천천히 자고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 오오 불 끄려고 자 불 두개를 꺼고 일단 불 켜는거 아니야 불 켜나 아 불 켜네 어 불 끄니까 의심한다 불을 마음대로 끄면 안되겠군요 하긴 의심하겠지 이 그림에도 뭔가 있을거 같은데 어집땅 혹시?